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운초계연수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환단고기 정해의 기록을 요약한 겁니다. 환단고기 정해라는 것은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한문으로 달랐어요. 한문으로 달면서 제일 서두에 운초계연수 선생의 생애를 기록을 했는데요. 계좌의 이름은 연수다. 연수라는 것은 수명을 연장한다. 수명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가 인경이다. 이것은 어질인자는 말이에요. 논어에 보면 인자는 수라.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그래서 이 목숨 숫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를 쓸 때 어질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경이라는 글을 썼고요. 혼은 운초인데요. 운의 이것은 백운산을 얘기합니다. 저도 말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연구할 때 운초 선생의 고향인 선천. 선천에서 전부 백운산을 찾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운초라는 것은 백운산의 나무꾼. 백운산에서 나무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게 천마산의 별명입니다. 천마산이라는 것은 평안북도 의주, 구성, 삭주의 경계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운초 선생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천부 요해 발문이라든가 또 태백진운 발문을 보면 백운산 아래에서 이 글을 쓰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운초의 운자는 백운산의 운자인데 이것은 지금은 백운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천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고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는 일시당 주인인데 이것은 운초 선생이 천부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일시당 주인이다. 이걸 보면 운초 선생이 천부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조상은 선천사랍니다. 평안북도의 가장 서쪽에 선천이 있어요. 중간쯤에. 갑자년에 태어났어요. 1864년 5월 28일. 그리고 선천에 거주하시다가 어려서 부모를 여유였고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 백가의 서적을 섭렵함에 한 번 보면 즉시 암송을 했다. 그리고 힘을 기울여 정진 수련하였고 환단 이래의 고유한 철학 사상을 탐구하여 일가견을 이루었다. 옆에 사진이 그림이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계연수 선생의 초상화 두 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립 선생이 대전에서 제자들에게 환단고기를 가르치면서 계실 때 거기서 공부를 하던 오선일이라는 사람과 양종현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 모습을 구수를 하고 그걸 한 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대머리 스타일로 둥그렇게 그린 그림이 양종현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선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선일 씨는 그 뒤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천의 진사인 백관묵 씨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와 홍행촌수 이암이 지은 단군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백진사가 살아있을 때 가서 그 책들을 구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관묵이라는 분은 1804년에 태어나서 1866년까지 63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운초 선생이 1864년 갑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관묵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 운초 선생이 3살이었어요. 3살이니까 운초 선생이 그 뒤에 장성을 해서 적어도 20세 이후에 이 백진사라는 분이 아주 대장서가였어요. 그 집에서 책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관묵 씨가 돌아가는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서 그 책들을 보고서 거기에서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와 행촌이암이 지은 단군세기를 거기서 입수를 하게 됩니다. 안함로가 지은 삼성기는 자기 집 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운초 선생이 역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동기는 자기 집에서 안함로가 지은 삼성기가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의 가치를 알고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삭주의 진사 이영식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영식이라는 분은 1796년에서 1867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돌아가실 때 운초가 4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영식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방문해서 범세동이 지은 북부역이 그리고 천리경의 서적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천리경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단고기를 보면 모근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 천리경의 내용, 천리경이 복의 범세동이 쓴 천부경의 주해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초 선생이 천부경 요해라는 천부경 주석서를 쓰면서 천리경을 결합한 데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 번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1897년이 정유년인데 이때부터 해학 2기를 스승으로 모셔서 태백진운, 태백일사. 환단고기의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태백일사 아닙니까? 태백일사. 일이라는 것은 숨겨진 일자예요. 우리 태백의 숨겨진 역사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정주의 소호 이탑이라는 분으로부터 을파소가 지은 참전개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99년에 참전개경을 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운초 선생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환단고기를 1911년에 편찬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태백진운, 우리의 신교 철학서를 전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898년에 태백진운 단군세기를 간행하는데 이 98년에 이때의 광개토대왕 비문의 탁본을 뜹니다. 1898년에. 그걸 무술등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899년에는 참전개경, 태백일사, 그 다음에 천부경요회. 천부경요회는 천부경에 관한 주석서예요. 그것을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환단고기를 만주, 요령성, 관전연에서 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 성능비문 징실고를 발표를 합니다. 이건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개토대왕 비문이 모두 180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08년에, 1898년 무술등본을 뜰 때 117자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12년, 14년 뒤에 가서 다시 탁본을 떴을 때 138자가 마멸이 되었는데 천부 일본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등본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된 내용은 광개토대왕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아주 일본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4년 3월 16일, 우리나라는 이 3월 16일이 대영절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1914년 3월 16일 단해 이관집. 이분이 이유립 씨의 아버지예요. 석천 최시흥. 이것이 단학회의 3대 회장이에요. 1920년 운초 계연수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회장이 됩니다. 동지 등 12인과 삭주 천마산에 모여 제천, 천재를 올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못 마칠 것을 혈맹을 합니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1914년부터. 그리고 1918년 겨울에 이 단학회를 만주 관전현 홍성납자구 홍성령 산 아래로 이전하고 1919년에 이 단학회 산하에 배달의숙을 설치해요. 지금 여기에도 이 배달의숙이라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이게 1919년에 단학회 산하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만든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배달의숙을 설치하고 3월부터 단학회보를 가능하는데 8호까지 가능하죠. 그다음에 김인현 3월에는 대고산 항일시위에 동참을 하고 그해 3월 16일 석주 이상용 홍범도 여운영 신채호 등 28인과 함께 서명해서 조선인 십보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상용의 막하에 나아가서 서로 군정서에 참여를 해요. 그다음에 1920년 8월 15일 한간. 이 한간이라는 것은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혈통은 일본의 앞잡이 그런 간악한 인물인 감연극에게 체포되어가지고 시신이 압록강에 던져졌고 배달의숙과 초고 10여 종과 장서 3처여원이 모두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초 선생은 1864년 갑자년에 태어나서 1920년까지 57세의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철학을 정립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장렬하게 순국을 하신 그러한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데 이분은 아직 국가로부터 독립 서훈을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